헬로우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아다육농장에 다녀왔어요. 우리 책주다 회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건프로다육채널이 구독자님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고 계시네요. 편안한 영상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투어 시작할게요. 쇼핑하시기 전에 눈 클린클린하게 편안한 영상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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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쇼핑 카르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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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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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도구분인데요 화분을 포함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이 아이만 따로 주문하셔도 돼요 좋아다욕 택배 가능합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이들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이쁜 베이비들입니다. 그럼 여러분 건프로가 추천하는 다육이는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건프로 채널 회원님들 사랑합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.